후... 얘네 잘 왔어 아... 아 잠깐 멈추고 있으려고 했구만 한 번 더 와야 되잖아 여기 이러면 아이 한 번 더 온다고 생각하고 가죠 본 것이 돌아가서 한 번 더 이제 무기도 있고 하니까 아 아니다 아니다 이거 마지막까지 돈 다음에 오잖아 이거 고대 무기 만들려고 하자 아 이번에도 오렌지잼은 못허셨어요 퇴게라 오오 오 에이 . . .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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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뱀 야 근데 나 지팡이 어디갔지? 어? 지팡이 어디갔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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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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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힐링하는게 없단 말이야 아 여기다 놨구나 아이씨 좀 파워 버튼 잠깐만 일단 정리하기 전에 고기만 다 아 여기 고기 못들고 가잖아 아 이거는 여기다 두고 뱀뱀뱀뱀 뭐가요? 뭐 저 지금 텔레포트 한거요? 텔레포트 하는거 말씀하시는거에요? 사탕 상했네 사탕 상했네 사탕 저거 뭐 버려야죠 뭐 아 사탕 혹시 똥으로 만들 수 있나요? 텔레포트 스태프로 사용하면 돼 텔레포트 스태프로 사용하면 돼 동굴 안에서는 사용 못하는데 밖에 나와서 사용할 수 있어요 대신 어 소모되는 템이 좀 많아요 소모되는 템이 조금 많거든요 뭐냐면 일단 텔레포트 스태프 만드는데 보석이 들어가고요 그냥 뭐 빨간 빨간 파랑거 말고 퍼플 보석이 들어가요 그리고 한번 쓸때마다 퍼플 보석이 3개 3개가 소모가 돼요 아 이거 썩은거 이건 맞출 수 없고 이거 다 썩어가고 있네 어 어 어 에어 에어 모자도 담았고 빨리 다음 준비를 하자 퍼플보석이 이게 3개가 들어가요 한번 쓸때마다 이렇게 한번 사용하면 텔레포트 한번 사용하면 저게 다 깨지죠 한번 일단 가져가고 이거 7개나 아! 이거 만들어야지 이거 만들러 가자 눈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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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있으면 털렛만 수있죠 일단 나무통 난 지금 장난이 아닌데 정신력 좀 채워야겠어요 나 이렇게 해도 정신력이 안 차? 아이고 아이고 어? 뭐하는 거야?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잠깐만 아이고 아이고 갯무국이도 아이고 아이고 아고 아이고 일단 넣어놓고 까먹기 말고 일단 넣고 그리고 나 아까 큰고기 열릴게요 오케 이라고 해물 만들어야지 잠깐만 정신력 아 일단 이거 아직도 안썼는데 이것도 섞여 냅둬야 되고 음 괴물고기 괴물고기로 이거 일단 똥으로 다 만들자 똥으로 아마 사탕도 먹으면 똥 싸지 않나 안싸나 쌀거 같기도 하고 안쌀거 같기도 하고 아 에너지가 떨어져요 이제 사탕은 원래 떨어졌지 어우 이거 넣으면 안되지 사탕 사탕하고 꺼내오고 일단 돼지야 너 한번 한번 시험해보자 이거 이거 먹냐 이거 먹고 똥살려나 똥 싼다 똥 싸네요 어 야 빨리 먹어 사탕도 똥 싸네 쿠키는 똥 싸냐 쿠키는 똥 싸냐 어 쿠키는 똥 싸네 다 똥으로 바꿀 수 있구나 자 자 어 이번에는 어 햄 햄을 가지고 햄 이번에는 햄을 가지고 햄 이거 이걸로 가지고 하죠 에너지 채우는걸 아이고 나 정신경도 그냥 자 일단 여기다 넣어놓고 여기다 넣어놓고 꼴 따져 오지마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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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거 야 이렇게 벌 꼬리가 많네 많지 벌집게 누가 죽였지 벌들을 야 오지마 집안아 어 계속 쳐놔 이렇게 하고 이거 빼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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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고기 넣기에는 조금 아껴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되냐 계란 넣으면은 잠깐만 계란 넣어도 이거 하나에 계란을 꼴고 이러면 어떻게 나오나 이러면 이래도 이상하게 나오나 어떻게 나오지 꼬렙이 나와야 되는데 꼬렙 나오면 대박인데 대박까진 아니고 어쨌든 좋은데 아 이거 요리 겁나게 오래되네 꼬렙 나오나? 어이 너겟 나오네 안타깝네 너겟 나오네 어이 터끼골 어디갔지? 터끼골이 저기 있는데 왜 저기서 잡혀있지 이제는 작은 고기 아 이것도 한번 다 뜯어야 되는데 나중에 뜯자 나중에 맨날 나중에 맨날 나중에서 자라다가 거울돼 가방 저기다 놨다 아 이거 버려라 버려라 여기 벌침은 별로 쓸데가 없어 혹시 모르니깐 가지고 갈까 벌침이 왜 이렇게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벌침이 왜 이렇게 많지 진짜? 누구한테 줬었지? 누구한테 줬었지? 어? 오케이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꼬렌 포션 내용으로 가져갈거에요 근데 조금 오래걸리네 저거 요리하는데 어! 잠깐만x3 아니 너깃나왔잖아 저거 다 너깃나온다 소린데? 아아아아아아 아 이래야 꾸메 아이씨 몬써고기 야 몬써고기 에라에이씨 아 아 저거 다 너깃나왔어 어쩌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까워 몬써고기 오케이 됐겠지 됐겠지 또 계란도 다 써보고 있네 모르겠다 이틈 그 다음에 이제 사탕만 만들면 되죠 빨리 만들어져라 빨리 만들어져라 빨리 만들어져라 갔다오면은 자 이거 큰거 아 이거 이거 다시 만들자 꾸렘탑 만들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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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탕을 만들어야지 배 채울거요? 배 채우는거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저거 먹으면 그냥 배가 차있어 파도 많이 먹으니까 아 내 배가 없다고 지금? 아 아 그렇구나 아 그러네 야 저번에도 굶어 죽을 뻔 아니 굶어 죽은 뻔한 적이 아니라 굶어 죽은 적도 있어서 저거 신경 안쓰다 왜 아까는 아까도 한번 접었어요 여기서 이거 헤드라이트 이거 퍼센트 떨어져가지고 어두워가지고 재료가 이거 횃불 만들 재료도 없고 골 찼나? 골 찼네요 금방 금방 차죠 골이 아 왜왜왜 애들 꿀 따고 있을 때가 참 좋은데 그때가 꿀 따기 참 좋은데 어어 지금 너무 위험해 아구 맞았어 아구 맞았어 뿔을 많이 많이 싸놔야 되는데 두개가 살짝 모자라네 두개가 살짝 모자라네 가야마 어? 야 가 나랑 자꾸 술래잡기 하고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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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똥만들고 어? 모자라다? 아 몰라 몰라 열까지 열까지 복갱이를 이렇게 두개 다 가져와줘 뭐지? 그럼 우리 코코에서비쓰 네 좋아 코코에서비쓰 하나만 가져다 백프로짜리 텔레포테이션 스태프가 없구나 아 텔레포테이션 스태프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아 너무 많이 들어가 아 이거를 4개 아 2개구나 악령 4개나 네에 이러면 됐지 아 나무가버슬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아 그거지 나무가버슬 좀 만들어야 되겠네 아 아 아 아 그리고 이동하면 되겠지 뭐 될거야 가자 되겠지 황금은 백프로니까 자 가자 아 잠깐만 이걸 왜가지고 안그래도 칸이 모자란데 잠시만요 자 잠깐 어 그래도 그러네 알것도 켜야되나 자 저기 운만 그런가보지 뭐 포션이 그 유통기한 있는 포션이라 이것만 많으면 꿀 꿀밴드를 포션으로 쓸 수도 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오 오오 야 야 오지마 난리났어 쟤네들 누가 지나간다고 쯧 마지막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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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우 좀 따가야 되는데 잠깐만 오오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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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제3장은 오호하게 어.. 저거 좀 따져 몇 개라도 있겠지? 어..네 저 그린버섯처럼 좋은데 어..뭐야?뭐야? 야..쟤는 왜 안때려? 나쁜 놈아 야..와..저.. 범위에 들어갔는데 안때려 지드끼리는 안싸우다 지드끼리 아까 잘싸우더만 지드끼리 아까 잘싸우더만 흑 빛 빛 빛 뭔 소리가 이렇게 스읍..여기 가야죠? 아 나 그거 안갖고 왔네 지금 나이트머니가 지어는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오 오 나이트맨 시간이네 없어졌다 가자 지금이야 여기 3개밖에 없는데 빨라 빨라 가가 꺼 꺼 달려 달려 저기까지 가면 안 따라올거야 자기네들 범위가 있는거 같더라구요 이거 몇프로짜리야 30% 이거는 버릴만하네 이건 몇프로짜리 버릴만하네 됐다 됐다 퍼플 됐다 퍼플 음 여기다 가방은 놓쳐 일단 해머 해머 어 나 해머 가방에 들어가있나? 해머 가방에 들어가있네 음 아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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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가 없지..어 여기가 없네 여기도 어 야 저기까지 떨어져가있나? 여기도 별로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느낌상 여기도 별로 안 클 것 같아요 봐야 알겠죠 어? 의외로 클 수도 있겠는데? 뭐야 뭐야 이거 어? 의외로 클 수도 있겠는데? 크..크.. 정말 크겠는데? 보금님 어서오세요 어? 오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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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이 빨리 빨리 도망가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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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퍼플이네 어어? 와 어어? 오케오케 오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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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리와 야 거기서오 도미하고 가는게 오케 오케 퍼프 세게 어우 나이트메어다 에휴 버려야네 야 다 온다아으 오어 어어 오프어 태어 태어 오 여기 많네? 꽤 많고 꽤 많아요 쟤넬들도 많아 쟤넬들도 겁나게 많아 꽤 넓어 그렇게 안 넓을 줄 알았는데 넓은 데가 세 군데나 뭐야 여기 세 군데나 있네 이 동물 2층은 정말 대박이다 조금만 길을 잘못 뚫으면 순식간에 순삭대는거야 조심해야돼 조금만 길을 잘못 뚫으면 야 여기도 넓어 오 빨간색 있던나 빨간색은 필요없고 오렌지색이 필요한데 어어어 아아악 길을 잘못 뚫었요 야 이거 한번만에 다 못하겠는데 못들었어요 여기도 빨간색이네 야 이거 한번만에 다 못하겠는데? 이번 나의 세메어 끝나면 다 못하겠는데? 어어 어어 여기 있었구나 아 언제쯤 끝나는거지? 오 되게 많아 진짜 캐먹을거 동성이 많네 와와와와와와 점점 내가 많은데로만 가고있는거같은 어어 아 너무 많은데? 쟤 잘못 뜨면 안돼 조금이라도 어어 아 너무 많아 큰일났어 긴장감 100배야 ㅎㅎ 음 오케이! 빨빨빨빨빨 없어져 가서 덤벼 덤벼라구 죽었다! 아쌌병 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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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오오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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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옷을 하나 더 만들어갖고 하자 아잠깐 아잠깐 됐지? 빨리 가서 체치야 체치 아잠깐 아야야야야 어? 어? 깨졌나보네 저거부터 할거야 좋아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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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잠깐 여기도 빨간색 보석이었나 퍼플이네 이거 노란색이다 아잠깐 야 오렌지색은 정말 안나오는구나 아이고 아 이거 큰일났는데 다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쪽이 더 있어요 아 아 아 아 아 목해 목해 지금 곡괭이가 지금 개떡이라 곡괭이 하나 더 만들어야 돼 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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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다 곡괭이 하나 만들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기까지 겁나게 달리면 갈 수 있을까 아 갈 수 있을거야 오케이 저 노란색 이렇게 그 오렌지색은 안 나오지 이렇게 그 오 아 아 요요요요요요 여보세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어여etter 아아 일대 바로 걸려버리네 여기 하나 더 있는것같은데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각이 무섭다 이거 캐고 있는데 나올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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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돌 아 가 아 가방을 들고 가방을 들고 이쪽으로 오세요 아 어 여기있어 저 분이 와서오세요 오오오와와아 아아안데에에에 걸렸어 어.. 아 가방 들고 오면은 가방때문에 이제 방어력이 개떡이거든요? 왜 그게 어디냐? 아 통나무 가방도 이제 더이상 못만드네 정말 잘해야겠다 이제 어.. 이쯤에다가 가방 던져두고 어어어 이쯤에다가 가방 던져두고 어어 조심조심 이제 나 가방이 없단 말이야 하나밖에 없어요 어어.. 나 그러고 보니까 수염 깎아야되는데 수염도 안깎았네 어어어 어어어 갑옷이 없어가지고 깨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 저 고대 그.. 재단 아이고 계속 처맞고 있어 어어어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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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빨리 없어져라 씨끗 오케 그러나 얼마야 님 와서 오세요? 음.. 이거 하나 그리고 잠깐만 밧줄 내가 맞추렸나? 어? 이것도 더 붙여진거고 이것도 붙여진거 아니야 지금? 이것도 아까 부서진거 같았는데? 이것도 부서진거지? 음.. 일단 해머를 만들어보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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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 2개만 더 됐어 어이 뜯어 아이고 아이고 어어? 지금 갑옷 아니고 아픈데 아 그 녀석이요? 예 그러나서 죽였어요 제가 내가 준게 아니라 늑대들이 그 늑대 돼지들이 죽였어요 잘못 박은 거 다시는 그렇게 안 박을 거예요 아 그것 때문에 별의별게 아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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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보고 떠돌아갖고 고기 만들러 가야죠 어? 여기 됐네 어어어 변하고 있어요 오우 헬로우 티토 티티 도대체 오 어? 됐자 아 위에 그 지상에 지상에 거미들도 정리를 한번 해야되는데 거미들 너무 많아져가지고 거미들도 어떻게 한번 해야되는데 빨리 빨리 가자 forms 볼들 흫 잠잘 히이 영향 만나 ㅁㅁ 어어어 겨울이야 갔다면 겨울이 될 줄 알았어 내가 잠깐만.. 빨리 빨리 야 빨리 어딨냐 뭐야 다 어디갔어 다 어디갔어 돼지들한테 죽었나보네 어 야야야 여기가 아니라 아이고 어딨냐 뭐야 야 이게 아 일단 나와놓고요 내가 이거 일단 썩을라고 하는데 썩을라고 하는데 근데 애들 어디갔지? 어떤 랩 into 랩 랩 랩 랩 랩 랩 랩 텔레포 스태프 넣어놓고 됐지? 나 이거 못 태우나? 이거 어떻게 없앨 수 없나? 없앨 수 없잖아 그냥 가져가자 아 이놈은 여기까지 정리해줍니다 아 어? 됐나? 다 됐나면 된거 같은데? 넣어놓고 음.. 이번엔 이걸로 가져가자 아무리 뭐 만들어가는걸로 만들어가는거라고 해도 혹시 몰라 어 이거 가져가구요 음.. 통나무가보수 일단 하나 만들게요 빨간바다님 어서오세요 됐지 어 어 다짐 필요없는거 일단 가방 한가득 다 가져가고 아이고 그리고 그리고 음 악력 열리였나? 이거 이거 하나 가져가고 야 이거 하나 넣어놔도 되겠네 하나 넣어놔도 되겠네 이거 하나 가져가보네 아 야 이거 계속 계속 쓰고 있었잖아 이 바보같이 됐지?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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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 팁이요 어 뭐 첫번째 겨울을 어떻게 낳느냐가 관건이겠죠 어 어 이렇게 가져가면 어 어 될거야 으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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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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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가지고 지금 고대목이 좀 만든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거문들 싹 밀어버리죠 거문들 싹 밀어버리죠 으음 그러니까 이브도 저건 이브도 이브도 자 어허 어허 엑셀 버전인데? 어어우 아! 아 나 눈알탱이야 아! 아 뭔가 빼먹은 것 같았어 아 사이클로스 터렛 그거 눈알탱이야 그거 안갖고 왔다 아 아씨 돌아버리겠다 진짜 아 아유 이 바보같은 놈 아유 몰라 아유 아유 저거 자꾸 귀찮게 할래? 아 아 3마리야 3마리 84%밖에 안 남았는데 84%밖에 안 남았는데 3마리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을까 아이씨 타이밍 맞추기 힘들다 자 한 번에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맞았어 아이고 아 지금 하나가 엇박잖아 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우 오옹 아 아 나이씨 정신력이 너무 대단하나 됐다 아 49그룹 오케오케 거의 다 죽여놨었네 어 패머 갖고왔지 어? 여기 다 퍼플잼이다 아니 이런데 왜 퍼플잼이? 도전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이거, 이것까지만 하면 거의 깨지겠는데 거의 안깨졌네 하나 더 이 정도면 많이깼지형 how 마블, 마블 가져가자 일단 악력 이건 버리고 저 고기는 몬스터 고기인데 여기서 몇 마리만 잡으면 금방 얻어요 저게 중요한게 큰 고기가 중요하죠 짠 고기랑 아 이걸 안 갖고 왔어 이 바보같이 많이 못만드네 아 이런 야 곱게잉 버려 왜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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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온김에 좀 많이 만들어 가려고 갖고 왔는데 4개 마블도 버려? 마블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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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블은 아 마블은 아까운데 아 마블 버려 버려 4개 이거 하나면 딱 되는거야 더이상 뭐 버릴게 없다 더이상 뭐 버릴게 없다 버릴게 없다 에휴 다시 한번 어차피 와야되니까 가죠 체스터는 그 거기에 있는데 여기가 아닌데 맵에 돌아다닌다 보면 있어요 나도 그거 찾는데 꽤 오래 걸렸어 제 그 유튜브 영상 보시면 그 1일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왔거든요 거기 몇일차 한 10 10 이하의 아마 체스터 얻는 장면이 있을텐데 한 7? 8? 아마 그정도의 체스터 얻는 장면이 있었던거 있을거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좋아했죠 체스터 얻었을 때 정말정말 좋아했죠 4 3 5 6 6 6 6 6 6 6 6 7 6 7 6 Per 재료를 한가득 가져가가지고 뭐 늪지... 한달리 먼저 오세요 아 너무 많네 나무를 조금 상자만 상자만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기다 방어구 넣어놓고 여기다가 무기랑 넣어놓고 상자만 내일은 그 내일 쪽은 아 잠깐만요 잠시만요